0259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화기업입니다. 동화기업, 은, 는 동사는 1948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1995년 8월 7일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MDF, PB, MFB, 화학, 권장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파티클보드 및 MDF 국내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음 2019년 8월 전해액 등 전자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 9. 파낙스 이텍, 를 인수하여 2차 전지 전해액 제조 사업을 시작함. 기업개요 대시 2013년 10월 지주회사였던 동화홀딩스, 주, 가인적 분할하여 존속법인은 동화기업, 주, 으로, 분할 신설법인은 동화엠파크홀딩스, 주, 로 분리되어 지주회사에서 탈피함 대시 MDF 제조 판매, PB 제조 판매, MFB, 가공보드, 제조 판매, 바닥재, 벽장재 등 제조 및 판매, 제재목, 데크재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국내 MDF 시장에서 점유율 2위, PB 시장에서 2위, 강화마루 시장에서 1위로 업계 내 선두기업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반적인 제품의 판가가 인상된 가운데 MDF 및 PB, 표면제 등의 판매 증가, 베트남법인의 성장 및 하우진 사업부의 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유언목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으로 권자대 수요 증가가가 예상되며, 국미 및 유럽의 전해액 신규 증설 효과와 함께 리피 FU 고정거래 비중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가능할 듯, 2022년 11월 24일 기준 장마감, 동화기업의 시가 총액은 1조 3,23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화기업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9위입니다. 동화기업의 상장 주식수는 2020만 3,550세주입니다. 동화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화기업의 퍼은 35,2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0,7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0,5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5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4,328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2,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5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1,81배, 36,23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 주가는 11만 3천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85번지억원, 668억원, 104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34번지억원, 403억원, 560억원입니다. 동화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0번지 18%이고 유보율은 8,400.1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1.33이며 전일 대비해서 23.32 더하기 0.96%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8.22이며 전일 대비해서 12.63 더하기 1.74%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화기업의 2022년 11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5,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3,900원보다 1,6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4,1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화기업의 종가는 65,500원이며 주가가 동화기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화기업의 종가는 65,500원이며 주가가 동화기업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동화기업은 거래량 33,900에 순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18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017주, 미래예세증권에서 6,016주, NH투자증권에서 3,21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93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700일 흔한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예세증권에서 4,998주, 키움증권에서 4,500세주, 한국증권에서 4,46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209주, 삼성에서 3,02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84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440세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동화기업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충분히 높은 연속에서 5, Full Ricardo frank Zimmerman body inteterm Pay entered 15일 24일 25일 25일 27일 25일 28일 25일 99일 25일 26일로